자자 택배 상자 뜯는 기분으로 진짜 편하게 박스를 열어보려고요 아 일단 칼을 가져야 되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리고 성격도 너무 사랑스러운 이름은 힐러리 친구와 함께 기프트 수업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되게 바빴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박스도 보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왔는데 드디어 열어봅니다 아 진짜 택배 박스 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잠시만 잠시만 홍보도 가라앉히고 포미야 포미가 먼저 반응을 했어 이렇게 옷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옷을 많이 안 보낸 것 같은데 나는 사진을 좀 남겨야 되겠어 펄 예뻐 이거는 포멜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봄에 입기 딱 너무 좋은 오프숄더 블라우스를 보내줬어요 잔주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너무 예쁜데 이러한 블라우스고요 이런 소매 디테일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오프숄더도 좀 좋아하는데 이런 오프숄더는 제가 국내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 얘 조금 짧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데님 팬츠 그렇게 입은 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블라우스 살랑살랑하니 어머 이런 블라우스가 있다니 이것도 주름 디테일에 약간 시스루 메쉬 소재 같은 느낌의 시스루 블라우스인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골라줬어 제가 또 이런 색깔을 좋아하잖아요 결혼식 때 친구 결혼식 때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쁘다 여기 이렇게 묶는 디테일도 있어요 끈 없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막 입어봐서 끈 없는 걸 못 해봤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베이지 목 부분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서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까만 색깔 스킨이라든가 그런 거랑 같이 묶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치마보다는 밑부분이 이렇게 약간 A라인으로 퍼지거든요 너무 귀엽다 이거 제가 솔직히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이 색감 색감들이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로 선택을 해서 보내줬어요 이거는 아까랑 다른데다 이거는 이 브랜드예요 이런 브랜드인데 머스타드랑 샛노랑색의 중간 제가 딱 입을 수 있는 노랑색 컬러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입어볼게요 색깔도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거 딱 잘려있는 느낌? 기장은 딱 이렇게 괜찮아요 되게 빈티지한 느낌의 색감이라든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봤어요 이제야 봤어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티를 입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여기 좀 여며야 되겠다.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열릴 수가 있으므로 제가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사이즈나 이런 게 저한테 완전 딱 맞아요. 사이즈 공유를 서로 했긴 했지만 일단 모든 게 딱 맞네요, 완전. 힐러리한테서 이걸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힐러리가 이런 좀 어두운 느낌? 이런 스트라이프? 잘 입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보고 그랬구나. 이런 핀 스트라이프 자켓을 입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보고 그 생각이 났구나. 5월달쯤에 이것만 입고 나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봄맞이 또 제가 블로퍼를 샀는데 그거랑 이거랑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힐러리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먼지가 조금 묻었지만 이런 로프 디테일도 있고 제가 이런 마리넷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라서 지금 이 옷이랑 딱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이 모자랑. 힐러리 인스타그램에 있는 모잔데. 이거는 뭐야, 또.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 어떡해. 힐러리 인스타그램에서 산. 어머, 스프림. 제가 또 민트, 요즘에 민트 빠진 걸 또 어떻게 알고 정말. 제가 모자류는 거의 캔만 쓰는데. 헐, 색깔 너무 귀여워. 다음 주에 도쿄 가는데. 도쿄에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에 웨이브 좀 많이 넣고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도쿄 여행에 꼭 가져갈 거예요. 아이고, 색깔 너무 예뻐. 뉘에라에 이런 모자가 있었구나. 짠! 클러치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거리가 있어서 가방에다가 달 수도 있고. 카드지갑 같은 거는 여기 이렇게 동전을 넣을 수 있는 하트 모양. 나의 마음. 전 장지갑은 없고 그냥 카드지갑을 쓰거든요. 막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고. 거의 크로스백 같은 거? 음,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오, 제 가방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갈 것 같아요. 혼목에 걸 수도 있고. 설마... 내 것도 좀 볼게. 클로시의 팬티! 이거는 뭐지? 컬러 팝! 나 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블라스틱. 헐. 그 다음에 이어링. 이어링도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 너무 많이 보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되게 궁금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조에바. 아, 초콜릿 같아. 카멜 멜란지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아, 색깔 진짜 예쁘다. 아, 색감이 너무 예쁘다. 솔직히 저는 이거 빼고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러리가 아까 엽서에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들로 그런 제품들로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컬러 팝이 깨져갔어. 아, 힐러리가 이렇게 예쁘게 보내준 건데. 여기 조금 약하다 보니까. 진짜 다행히 여기 살짝. 진짜 아주 살짝 깨져서. 근데 이거 색감 너무 예쁜데? 살짝 깨졌거든요. 버터리한 느낌으로 눌려지는 거 아시나요, 혹시? 이런 색깔인데. 푹신한 느낌? 근데 색감은 딱 제가 좋아하는 피치 골드 컬러예요. 나스 오르가즘을 아이섀도우로 만든 그런 느낌의 색깔이고. 여기 파우치에 넣어볼래? 저 이 파우치도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에다가 이 빨간색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그 다음에 Put me on your face.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게 이름이 아니구나. 이름이 뭐죠? 여기 뒤에 있는 이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질감이 진짜 특이하다. 약간 벨벳 타입 립스틱 바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색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헐 색깔 진짜 예뻐. 오렌지 컬러네? 일단 발림성이나 이런 게 되게 독특해요. 이거! 이거를 까볼게요. 글로시의 클라우드 페인트인데 이거는 빔이라는 컬러고요. 되게 작구나, 이렇게. 오렌지 코랄 컬러예요. 오늘 사실 크림 블러셔를 발라놨거든요. 이거를 한번 발라봐. 너무 많이 발랐나? 저처럼 양 조절 실패만 안 한다면은 손으로만 발라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그런 질감의 블러셔인 것 같아요. 허팝 제품 중에서 립 제품이거든요. 레이오버라는 컬러예요. 너무 내 취향을 잘 알잖아. 아, 이러면 또 안 발라볼 수가 없는데. 이런 느낌인데. 지금 제가 바른 립스틱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 그런 느낌의 MLBB 컬러인 것 같아요. 레이오버. 이거를 발라볼게요. 되게 크리미하다. 글로시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부들부들한? 향은 조금 코코넛 향기? 별 모양, 별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글로스인데 제가 또 글로스를 아, 지금 색깔이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한 거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펄감이 엄청 섞여 있어요. 아, 예쁘다. 블러셔, 립컬러 지금 다 마음에 들어요. 아이 메이크업도 한번 해볼걸. 아, 글로스 진짜 너무 예쁜데? 언젠가 뉴욕을 가던가 세포라가 있는 뭐 파리를 가던가 가서 좀 많이 사와 봐야 되겠어요. 일단 저 립글로스 되게 마음에 들어요. 펜티 뷰티 바이 리아나 케이스가 마찬가지로 어디 가든 되게 빛이 날 것 같은 이거 나 발색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냥 한 번만 발랐는데 이 정도?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바르지? 너무 예쁘다. 짜잔! 푸명 마스카라보다는 색깔이 나오는 정도? 눈썹 숱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포미가 왜 여기 있지? 다리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으악! 자꾸 제 손에서 향기 나니까 제가 어반 아웃피터스 갈 때마다 되게 사보고 싶었던 밀크 코스메틱 거.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 중에 하이라이터랑 이 블러스틱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 블러스틱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너 주는 거 아니야? 얘는 프라이머죠. 향기는 좀 약간 레몬향? 되게 뽀송해져요. 주름이 조금 메꿔지는 느낌도 있고 이거는 뭐지? 타투 스탬프라고 적혀있거든요. 밀크 메이크업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섀도우인가? 타투 스탬프 저는 그냥 진짜 뭐 타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메이크업 제품 이름에.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별 모양이 되어있고 이거를 한번 해보면 우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귀엽다 이거. 일단 얼굴에는 지금 못할 것 같지만 이게 뒤속력이 되게 좋을란가? 약간의 재미로 해봐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 조에바 팔레트 이제 이건 당장 써보고 싶게 만드는 아 근데 진짜 힐러리가 준 메이크업 제품들로 그 영상을 찍어도 되겠어요. 마지막은 이어링 귀걸이 이 두 가지 스푼이어라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나뭇잎 모양? 이런 모양이에요. 머리를 붙이고 나니까 사실 엄청 작은 것보다는 이런 큰 게 더 눈에 확 띄고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쁘다. 이렇게 금박으로 뭔가가 써져있어. 오 예쁘다 예쁘다. 깁사? 좀 약간 내가 뭐라고 읽을지 몰라. 어쨌든 이렇게 금박으로 뭔가가 적혀져있는데 이거는 좀 더 귀여운 느낌? 얘는 약간의 골드 빈티지.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잘 사람 다리에 잘 안 앉아있거든요. 근데 얘가 엄청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어. 아 이거 혹시 그건가요? 이게 제일 열량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닌가? 힐러리가 이것도 보내줬어요. 집에 맥주가 지금 한 넵캠이 있거든요. 먹어봐야겠어. 이거랑 같이 먹어봐. 대박 색깔 봐. 오 과자치고는 많이 맵다. 처음에는 별로 안 맵거든요. 약간 좀 시즈닝된 그런 감자침 느낌 나는데 종종 두유되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힐러리가 보내준 이 박스 이 박스 드디어 다 열어봤고요.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입술 색깔도 진짜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너무 급해서 힐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는 안 한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힐러리 자체가 되게 공장쿠 차분하고 같이 차분해지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도 있고 메이크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지만 되게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꼭 한번 채널을 확인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되게 이쁘게 하고 한글 자막도 이렇게 달더라고요. 한국어 자막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힐러리 영상을 충분히 편안하게 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기프트 수업이라는 콜라보 영상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 박스 수업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또 영상으로 저는 찾아올게요. 땡큐